훌치기 쳅니다. 정오리 훌치기. 훌치기 쳐서 나왔습니다. 과연 끌어올릴까? 자! 카메라 찍고 있다. 훌치기 쳐서. 잡으면 명인된다. 잡으면 명인된다. 거기 다 가고 없는데 뭘 안자치고 있는지? 저 가고 있잖아. 저. 걸었다니까. 걸었다고? 한 마리 걸었다. 훌치기. 저거리 훌치기 한 마리 올라옵니다. 나 르는 저거리. 한 마리 올라왔다. 이것도 해 왔어. 이것도 해 왔어. 이것도 해. 수호하하라고? 훌치기 잘 하시네. 훌치기 선수가 있어. 훌치기 선수가 있어. 훌치기 선수가 있어. 훌치기 선수가. 훌치기 선수가 너무 많아. 훌치기 한 손으로 올라옵니다. 저러 갔습니다. 자 다시 캐스팅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캐스팅 던졌습니다 살 가만히 안쳐놓고 에이 결정적인 순간에 노! 가하니plin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노! 선수 이렇게 가 되겠나? 여기 걸리는 건지 걸리겠다 거 당기는데 걸린다 라고 해야해 거 당기는데 걸린다 세커면 걸린다 아이가? 자 던졌습니다 캐스팅 또 다른 선수 또 다른 훌쩍이 선수 자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아직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더듬어야 됩니다 더듬어야 됩니다 왔다! 왔다! 이동! 거기가 밖으로 밖으로 도망갔다 지금 어이! 걸었다! 한 마리 걸었다! 자 홀치기 명인은 명인으로 등극하는 순간이네 자 사장님 고기 고기! 야 사장님 요거는 통신통신하다 요거는 요거는 통신통신해! 저거리가 선수, 홀치기 선수입니다 저거리가 바로 햇떡이 됩니다 요거 야 나도 한장 찍어놓은데 자 다시 다시 던졌습니다 다시 저거리 넘어가고 빨리 바치자 자 캐스팅 자 던지고 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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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!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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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다 올라옵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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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마리 또 올라왔다 자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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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낀다 와 거기 사이즈 좋고 저거리 사이즈가 뭐 거의 고등어 수준이네 저거리 어디 갔노? 저거리 어디 갔노? 저거리 어디 갔노? 저거리 다 도망갔다 저거 까지가 아팠다 이따가 해야 되겠다 자 새로운 홀치기 선수 캐스팅 천천히 꺼지고 꺼지고 하면 돼 야 이거 뭐고 천천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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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더 자 치고 걸었다 걸었다 야 이거 두 마리 올라 쌍그리로 올라와요 쌍그리로 이야 솔직히 새로운 명선수가 나타났는데 두 마리를 걸었구네 이야 솔직히 신앙만 솔직히 명인들 많네 많아 다시 캐스팅 하려는데 고기가 아직도 있다 고기 있다 거기 있어 아직 자 거기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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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자 계속 계속 캐스팅 계속 합니다 훅 쳐 다시 도전 정어리 잡기가 안 쉬운데 정어리 빨라가 치시고 걸었다 걸었다 히트 한 마리 걸었다 골로 옵니다 자 이거 뭐 선수 봐라 이 선수 자 뛰고 자 빼드리께 빼드리께 자 자 거기 뛰고 빨딱빨딱 이야 잘 뛴다 잘 뛰어 거기 이제 더 한 번 더 캐스팅 연속 세 번째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바짝 저기 보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거기 갈라집니다 거기 없어 거기 없어 갈라줬어 저기 또 내려갔어 던졌습니다 새로운 한 마리 걸었다 이야 또 새로운 명선수가 또 등장하네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야 정어리 선수들 많네요 정어리 훌치기 새로운 선수 등장 한 마리 제끼고 빨리 좀 퍼뜩 던지고 빨리 퍼뜩 빨리 캐스팅해야 잡지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반대로 가고 있네 그가도 끝을 짤도 돼 반 갈라서 툭툭툭하네 자 또 훌치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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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으로 가고 있다 여기 왼쪽으로 가고 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쪼쪼쪼쪼쪼쪼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저 멀리 그렇지 그 정도로 자 다시 쭈욱 깔아다가 так 왼쪽으로 가고 있다 저 멀리 nuestra 딱 이렇게 오셨네요 και 여러분 wonder